장 실장님이 저한테 수인씨랑 헤어지라고 하시던데 혹시 할머니께서 시키신거에요? 네 부르셨으니까 앉게 예 자네 어제 선우한테 수인이하고 헤어지라고 했다던데 자네 정말 그랬나? 예 혹시 인천에서 뭘 알아내기라도 했단 말이야? 아니 대체 뭘 알아내기에 선우한테 그렇게 말했단 말인가? 자네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거야? 어디서 말해보래도 실은 수인양 아버지가 전과자였습니다 전과자? 그게 무슨 말인가? 살인죄로 10년을 복욕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뭐야? 살인죄? 예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수인양하고 헤어지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네 그런 일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너무 놀라실 거 같아서 그냥 제 선에서 사장님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살인정과자라 세상에 그럼 선우도 알고 있는 건가? 사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안 드렸고요 좀 efficiency 아니요 손으로 보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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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